안녕하세요 막기의 청담점 최다영 부연정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닥터스로 인기물이 중인 박신의 메이크업을 해볼텐데요. 매끈한 피부표현과 피치컬러를 사용해서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막기의 청담점 박하 실장입니다. 박신혜는 드라마상에서 신경외과 펠로우 역을 맡아 세련되고 도시적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박신혜의 스타일은 붉은 웨이브와 앞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신혜의 스타일은 웨이브와 앞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신혜의 스타일은 웨이브와 앞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신혜의 스타일은 웨이브와 앞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신혜의 스타일은 웨이브와 앞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신혜의 스타일은 웨이브와 앞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